직원분들이 초반한 일상 뭐 브로우 쪽으로 이제 아름다운 외관 고기 점점 이대로 고기 연계하고 주게 신고 야과로 진짜 바쁘게 하시더라 고기가 고리신 곳 어머노나 완전 다 잘한다 어떻게 끄수 진짜로 아 work 초고기 형차는 너무 사이게 먹어 이제 너무 어디서 봤는데 그래서 내일 봐요 라고 주정수 수정국은 간장에 간장 소스 한 번 더? 아니 어디서 끊겨놔야 되는지 빨리 찍어서 그래서 저거랑 좀 평가를 해서 근데 지금 분은 3명 세명 2강 한 개 더 보고 파일이라고 세스맨트 해본 적 있어 그런 분들이 부상하인이라고 하면 갑자기 문을 똑똑 영지씨! 그러면 그렇게 나가 진짜로? 나도 소추 알아요? 진짜로? 팬들이 좋아하는 분들은 공식샷 말고 그런 것도 업로드 회사에서 해주니 뭐 하하하하 하하하하 약간 제가 뭐 하하하하 하하하하 하하하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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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하하 하하하하 하하 하하하 하하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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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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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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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